대한민국 트로트 활성화에 기여해온 K-트로트 세계로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가 2023년 대미를 장식할 결선 무대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는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강원도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지는 2023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연말 결선을 MC 김병찬 향기의 진행으로 전국 각 권역의 대상 금상 수상자들이 진정한 강자를 기르기 위한 치열한 경연과 함께 트로트의 영원한 황제 태진아를 비롯해 섹시보이 황민호, 큐티보이 황민호 음색의 여신 유진아, 강민주, 김연수 화려한 무대 서지호, 봉후, 나팔방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김종환 그리고 특급 감성, 내일은 국민 가수 김동현이 멋진 축하 공연을 선사합니다.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질 2023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연말 결선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태백시, 태백시의회 재단법인 태백시문화재단 사단법인 한국연예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연예술인총연합회 태백지회 실버아이 TV가 함께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